전기설비 설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설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논점이 선로특성이네요 여러분 제목이 선로특성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사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면은 송전설로의 또는 어떤 배전설로의 특성들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자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에 대해서 잠깐 목차부터 살펴보면 먼저 가장 만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압강화죠 전압강화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그 차이가 전압강화였었죠 전압강화를 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전압강화율이에요 전압강화를 비율로 나타낸 거죠 그걸 우리가 전압강화율이라고 하고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전압강화율이란 또 친구가 있어요 전압강화율을 제가 입실론이라고 할게요 뭐 율 또는 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전력손실이 있죠 파워로스라고 하죠 전력손실 그 다음이 전력손실률 아하 그러면 지금 이 선로 특성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약호까지 써드리면 보통 전력손실을 파워로스라고 쓰겠습니다 전력손실률을 K다 라고 할게요 대문자가 됐던 소문자가 됐던 K 하면 전력손실률 그럼 전력손실률은 전력손실을 비율로 나타낸 게 여러분 전력손실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이 친구 두 개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이 친구 두 개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전압변동률은 조심하셔야죠 누구하고 전압강화율하고 또 그 차이점을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송전솔로의 특성을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각 논점마다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기본적으로 이 폴더 정리를 잘 하셔야 머릿속에서 이렇게 폴더 정리를 잘 하셔야 공부하는 게 어색하지를 않습니다 매우 매우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내려가서 여기 한번 파란색 박스를 가볍게 읽고 지나갈게요 전압강화는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과의 차를 말하며 저항이나 인덕턴스의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강화하는 전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압강화가 R과 유도성 리액턴스 X, L 때문에 생기죠 R과 X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히 만약에 송전솔로야 송전솔로나 특히 또는 특구와 배전솔로 할게요 송전솔로나 특구와 배전솔로에서는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X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반면에 여기서 비교를 해야 돼요 옥래 배선 옥래 배선 옥래 배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건축물 건축물 건물 내부예요 건물 내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는 누가 더 크냐 R과 X가 있을 때 R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실제 옥래 배선에서는 X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알겠죠? 작으니까 그냥 고려를 하지 않는 거지 누구만 보는 거예요 그냥 저항 R만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구와 또는 특구와 배전솔로에서는 R보다 X가 훨씬 더 크다 그러니 이러한 초구와 배선은 얘는 여러분 끽해야 전압이 110V, 220V야 끽해야 많이 잡아봤자 한 380V 이 정도 전압을 다루는 곳이죠 알겠죠? 근데 여기 위에는 송배전솔로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송배전솔로는 여러분 패러다임이 다르죠? 아주 전압이 높다 이러한 초구압 또는 특구압 배전솔로에서 R보다 X가 일반적으로 큰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또 R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R을 주어주면 R까지 고려를 하는 거고 R을 안 주면 그냥 X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피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피런스라는 것은 R 플러스 J의 X인데 송배전솔로에서는 X가 좀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항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인피런스 이코르 리액턴스의 관계가 또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인피런스 이코르 리액턴 계좌 그럼 인피런스 이코르 리액턴 societies 모든 곳에는 신경을 전해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 이 달에 흥덕이면